참기나장님 어서오세요 박수가 앞으로 갑니다 박수 여러분들 편지창에 놓으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기다려오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서 행복하겠습니다 내셔념 못 잊은 사람 여러분들 다 한 사람인지요 옛날에 못 잊은 사람 저도 있습니다 갑니다 나의 이셔념 못 잊고 사랑을 고백하던데 그렇게 꼭꼬마 교류나 진정에 온 사랑 사랑 흘려놓은 그저에게 뿌리치고 조금바 여름 그녀의 이셔념 못 잊은 사람 고맙다 울지 않고 지금이나 같은 사람 그녀의 이셔념 못 잊은 사람 다운 나의 이셔념 못 잊은 사람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요. 예 이제 가을은 선 1하게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은 항상 몸을 이렇게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노동이 될수록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신나라에서 즐거운 시간을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행복의 설단 공연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저희는 10월 12일 1부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즐겁게 놀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